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드디어 이제 통합과학 2023 뉴 통합과학에다 프리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1년 연간 커리큘럼은 총 커리큘럼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동안 제가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이 메인으로 담겨 있다며 이 영상은 이 강좌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가 누가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꼭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수강 대상입니다 통합과학을 시작하고 싶은 누구나 들으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얘기하면 중학교에서 배운 게 없는 학생도 들어도 됩니다 초등학생이 들으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통합과학 만점을 위해서 다지고 싶은 사람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대충 한 80점 맞고 치워야지 이런 생각이면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상 이 통합과학에다 프리 강좌는 얘만 들어가지고 통합과학 무조건 만점 나옵니다 이거 다 개뻥이죠 절대 안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의 기본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 프로 강좌에 가서 꽃을 피게 만들려고 준비하는 강좌입니다 이해되죠? 이것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진드컨이 달리고 싶다면 이 강좌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 기본기의 가치를 아는 학생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 들여가지고 대충 암기해서 시험에 나올 문제 찍어주세요 난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본기를 잘 다지셔서 고1의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고2, 고3에 가셔서 여러분들 학습 전반적인 곳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을 하는 강좌입니다 강좌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저는 이제 스튜디오 강의밖에 안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1단원 전 단원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 촬영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넉넉잡아 12월 중순까지는 모두 마감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낄 때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내가 과학을 어느 정도 좀 친다 그러면 프로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내가 뭐 화학식 시선은 거에 좀 버벅여 아니면 뭐 주기율표도 좀 제대로 못 외운 것 같아 뭐 이런 찝찝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잘 못 써 등가속도치소 운동 그래프 못 그려 이런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되겠지? 그래서 기타 기본강의라고 하니까 기초통합과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쉬운 내용만 압축해서 가르칠 것 같지만 강의의 볼륨이라든가 강의 총 강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양과 깊이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들만 담아놨어요 그래서 시간 때우기용 아닙니다 좀 긴장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전체 강의 수강을 권장합니다 이거 말해봐야 어차피 나는 학생들을 안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야 고1이면 사실 이 통합과학 강의는 내신을 위한 강의잖아 내신은 분기별로 한 번씩 시험이 4번 있어요 보통 지필고사가 그러면 1학기 때 열심히 바짝하고 1학기 기말 때 좀 바짝하고 2학기 중간 때 바짝하고 2학기 기말 때 바짝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프리는 다른 거에 비해서 양이 좀 적거든 다른 기초강좌에 비해서 많지만 제가 하는 모든 수업 중에선 양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얘만은 전체 강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마음 내가 모르지 않거든 다른 거 해야 되고 수학해야 되고 다 아는데 이거 충분히 시간만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강의를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 딱 프리 듣고 중간고사 범위 프로 듣고 뭐 완자 듣고 이렇게 쭉쭉쭉 가겠지만 그것보다는 프리는 1단원 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들으시고 얼마 안 돼 방학 때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다 들으신 다음에 프로 1단원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유는 뒷단원에서 배우는 기본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이 됐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4단원에서 배우는 핵융합할 때 질량결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장 1단원에서부터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프로에서는 안 합니다 왜냐면 프리에서 다 하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산화라는 용어를 질량결손이라는 용어를 편하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어 이거 1단원 프리에서 안 배웠던 건데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파 미리 전체 강의 수강을 해주세요 좀 무리해서라도 해 얼마 안 걸립니다 정말 각잡고 하면 일주일 안에 끊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기본기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앞당원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란 걸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꼭꼭 진짜 닭이 된 것 같네요 꼭꼭꼭 거리니까 꼭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단원별로 딱딱딱 듣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까지 들어와 강의 구성입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냐면 학습 목표 기본기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개념 설명할 거고 실험 자료 분석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이어집니다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입니다 개념이 9 정도 되고 문제풀이가 1 정도 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 확인 정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습 목표랑 기본기가 여기에 다 서술이 돼 있어요 보시면 학습 목표 기본기가 돼 있다 여기 있는 기본기는 이게 프리에 어떻게 보면 목적성에 가장 적합한 거죠 이 프리에서 만들어낸 기본기 이런 빨간 박스로 다 처리를 해놨을 텐데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가르치기 애매해서 넘어가는 스킵하는 개념들을 이 프리 강좌에서는 다 다뤄드립니다 가령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기율표 이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원소들에 대해서 써 있죠 그래서 총 31개가 되는데 그거를 다 외워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화학 반응식 쓰는 법 이런 것들도 알려드립니다 화학 반응식 쓰는 법 다 잘 쓴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맞추고 하는 거 보면은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잘 좀 기본기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셔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배우는 핵심 내용을 목표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 파트는 빨간색 박스로 돼 있어서 통합과학에서는 직접 다루기는 애매해요 하지만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미리 다뤄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하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념 설명입니다 여기가 가장 메인이겠죠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단순 암기는 지양합니다 이해 기반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외워야만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구성 원소는 탄소수수산소다 이런 거는 외워줘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외우는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암기 영역을 반드시 지정해줘요 이해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이해 기반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저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할 영역을 최소화하고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화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제 목적이야 그 정도의 그릇이 되면 이제 풀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날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수업 자체는 탄서로 수업을 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템포 맞춰서 가고 싶어서 하나씩 쓰면서 가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되겠죠? 세 번째는 실험과 자료 설명도 다 합니다 우리 1단원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허블의 모의 실험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좌표 찍어드리고 자료 어떻게 분석되는지 나오는지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거 가져가야 될 거 이런 것들 다 설명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강좌가 아닙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고는 다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실험 자료 분석 이런 것들 다 해드릴 거고 결론 도출하는 것까지 이어갈 겁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게 제 수업이 있는 이유고 내가 있는 이유예요 시험에 빈출되는 자료들은 자주 보시는 게 좋겠죠 가령 알칼리금 속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뤄드릴 테니까 그런 자료 위주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제풀이고요 한 단어가 보통 4문제씩 수록되어 있고 전부 다 OX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객관식이 아니야 번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기역번호, 미음번호, 디귿번호를 전부 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할 거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지고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법을 익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프리강자라는 것이 되게 기초 단계의 포지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쉬울 것이다 막연하게 나에게는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수강평이나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보니까 프리강자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작년 결과를 보니까 프로까지 잘 이어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계성도 굉장히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만족할 만한 수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는 과학을 더 이상 못하는 과학 찌질이가 아니라 과학을 잘하는 과학 탑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의 대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